승리야! 승리야! 승리! 지금부터는 빨간 팀이 이겼으니까 그렇게 각오해 주시라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빨간 팀이 이기니까 각오해 주시라고. 지금 은율건은 이미 결승이 올라왔습니다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얼굴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럼요. 자 이번엔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은서 대 이마흐! 달달 게임이죠? 원풀기죠? 원풀기. 각오해. 각오하네. 지금 겁에 짖어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완전 창피해. 나는 그렇게 만만하게 지는 애가 아니어서. 아 미안하네. 위치로. 준비. 준비. 잃었으면 안 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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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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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 우리 진짜 잘했어 오오오오 마음이 한번 알아보세요 마음이 줄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니 기왕 이렇게 될건 처음부터 틀건 끝까지 쉬어서 하는거거든요 구르다가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정말 멋있었어 양 선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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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이야 처음으로 결승 올라왔어 가고 누나 허벅지를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사라져요 물론 할마리가 없는데 많이 아... 조금 아플수도 있어 오우 나 어떻게 아프게 한다는거야 어떻게 아프게 한다는거야 자 양 선수 대기행시기 바랍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이거 단판도 진행이 돼요 단순간에 잡혀버리면 은율군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장시간으로 가면 은세양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질 수도 있는 이건 정말 한치앞을 대답할 수 없는 빅경기 광고보셔 광고보셔 30초 우리 광고보고 찾아올까요? 지금 합시다 지금 바로 봐요 지금 갑시다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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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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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기아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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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금메달입니다, 오늘의 금메달 승인입니다.